인동남 선생님입니다 이분 작곡가로 유명하신 거 잘 아시죠? 너무나 많은 방송을 하셔가지고 웬만하면 다 아실텐데 우리 선생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의 삶은 방람상 처벌리 흰 그릇들은 고개 넘어 가는 길이냐 열구대 무릎 문단 안에 걸시기 바랍니다 술 한잔에 시간숨도 떠나간 김사가 열구대 무릎 문단 자, 함께 박수! 수없이 고치 불황스러운 내 고향 전등하여 하루 사는 기적 소리에 기약 없는 미련이 문단 미련을 내차여 왔다 그 사람 아니야 울고 있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그 사람 그 이름은 보지를 않네 그 이름은 보지를 않네 주방에 전등하여 영원 내 고향 내 고향 통치 내 고향 내 고향 내 고향 가면 나 떠나면 나 어린 나들 손을 잡고 감자 신고 수수신에 눈에 상불내고 향해 못 살아가 나는 좋아 외로워하던 마음 좋아 눈물 벌린 못난 이래 방언을 씻어줄게 감자 신고 수수신에 눈에 상불내고 감자 신고 수수신에 눈에 상불내고 서쳐가는 바람이 흘렀어 지금도 아쉬워봐라 새롭게 시작하려나 달려가는 자 부러워하나 새벽길을 뻗쳐갈 뿐이다 새벽길을 놓칠만한 인생이 내게 웃는다 인생이 내게 웃는다 인생이 내게 웃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고 고